박베정 게임! 자 여러분 제가 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두 그룹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나온 사람 9명이서 여기 인이어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9명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뽑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랑 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까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또 경단이 있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한 명씩 가져가서 뽑으면 그 사람이랑 짝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설마 아직도 못 이야기하네 아! 네네 그 이 9개를 나누는 건 랜덤이에요 네 지금 랜덤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 명씩 분명히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 7명만을 불러 오오오오오오! 마지막에 첫 번째 이건 소영 꺼hm 뽑아주세요 네 성향을 네가 고르는 거야 오케이 색이 싫은 사람이 나와도 웃어야 돼요 알겠죠? 오오오오오 멀티 그게 내 거야 멀티 그게 내 거야 멀티 그게 내 거야 전혀 안 teachers 몰라 그게 나왔네 떨리는데 거형 거형 당황했어요 약간 지금 아니 완전 처음 해보는 사람이야 전음현 두번째 바로 고맙습니다 어? 어 이거 재현이꺼 재현이꺼 재현아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아 떨려 가운레 내꺼 뽑았다 누구? 지성 뭐라고? 지성 뭐 재밌겠다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제발 왜 왜 나 바른다 잘 안 돼 바른다 잘 안 돼 마크 자리야. 유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도 좀 더 맞는데 말할게요. 축하초어 만드겠습니다. 바로 알아봤어요. 이마크나! 이게 팬건들? 다? 미친 데만이 2분입니다 frame 지금 바로 끝이에요 유타장 유타장 실례인데? 어? 베이프? 베이프? 베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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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누구를 봐야 돼? 저 다 괜찮아요? 뭐야? 저 다 괜찮아요? 오! 나야? 나야? 유타! 유타! 아, 나야? 아, 어떡해! 재밌는 거 많이 봤어? 아, 미군다! 아, 미군다! 자, 할게요! 와, 내일밖에 안 와! 제 거다! 어, 너 거야!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뭔 줄 알아요? 여기다! 오! 의인이었다! 오! 오! 예스! 자!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지금 바꿀게 단 한 번! 용기 내봐! 용기야! 저랑 용기야! 자, 불만 있는 사람 없죠? 지금까지! 아멘슨 게임! 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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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